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보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천국이라는 뜻이죠. 천국이라는 뜻인데 천국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거의 뭐 지옥처럼 움직이는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주가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미스테리한 종목이 파라다이스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얘는 정말로 이해가 불가한 주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600%가 폭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증을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실적은 그에 걸맞게 아주 가파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코로나 때 적자를 볼 때 그 시절의 주가에서 머물고 있다. 뭔가 지금 언매칭이 너무나도 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PBR이 지금 0.8대 수준인데 얘는 지금 영업을 정말 못할 때 돈을 못 벌 때 그런 수준에도 PBR 0.8 진짜로 많이 내려가갔죠. 0.7 이 정도에서는 계속 버텨내는 그런 소모 있죠. 카지노라는 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카지노죠. 인간의 이런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영역이 도박죽입니다. 도박죽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는 앞으로 몇백년, 몇백년, 몇천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망할 일은 없습니다. 절대. 절대적으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인데 실적 대비해서, 실적 성장 대비해서 정말 최저평가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 평가를 하는 관점에서 얘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봤던 종목인데 한 번씩 발동이 걸리면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납니다. 재평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시장은 대세 상승자이죠.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2024년이고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이 시기에 지금 중국추들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죠. 불발이 되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가 되었다 그러면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멘텀. 지금 이거는 가치가, 가치 대비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서 아주 강한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중 회담이 일어났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 그러면 카지노 수익이 급증을 하겠네?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심리적인 모멘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얘는 심리적인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죠. 매수세가 좀 붙어야지 아무래도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매수세가 붙지 않고 계속 외인하고 기관들이 왠지 특히 기관이 계속 눌러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투신하고 연기금 이런 쪽에서 계속 눌러대면서 주가가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쪽에 투자로 해서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제 모멘텀 있는 쪽 가서 수익을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공매 장구는 140만 주 정도 되고 있죠. 180만 주에서 한 40만 주가 아파서 140만 주 수준으로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공매도도 많이 줄고 있는데 주가를 얘들은 꿀 빨고 있죠. 공매들은. 공매 금지 상태에서 아주 주가를 눌러주는 세력이 기관이다. 기관이 계속 눌러주고 외인들은 사서 공매를 갖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결국은 신한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JP 신한한국. 신한한국이 주도해서 계속 눌러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저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얘는 여기서 더 밑으로 눌러지면 계속 매수를 들어가면 손해볼 일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큰 수익이 나는 거는 언제 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계속 얘들이 눌러대고 있으니까. 얘들은 주로 이제 주포가 기관 쪽이 움직이면 잘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기관들이 계속 눌러대고 있다. 특히 투신 쪽에서 계속 눌러대고 있죠. 계속 눌러대고 외인들은 이 눌러대는 부분을 좀 받아서 좀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가 2027년, 2028년 이 고점 수준 26,000원 정도 되죠. 한 26,000원 정도 되는 이때보다도 실적이 더 좋습니다. 지금이 더 좋은 실적이고 이 23년도, 21년도 여기서부터 보면 실적이 아주 안 좋다. 적자, 영업 적자. 여기도 영업 적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 100억 올해 1,600억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주가 위치를 한번 보시면 적자가 800억 적자보다는 2020년도 수준에서 별반 차이가 없죠. 2020년도 수준에서 별 차이 없어요. 2020년도 중에서도 이 적자를 계속 보던 중에서도 바닷건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미스터리한 주가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보시면 아직 인기몰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보시면 2020년도의 적자가 860억 적자 21년도에 550억 적자 작년에 턴 아라운드 성공 100억 올해 1,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2020년도 대비하면 2배 이상 급증했죠.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손님이 없던 부분 거의 다 회복을 했다. 일본 VIP는 이미 코로나 시절보다 더 크게 상향 회복을 한 상태고 중국은 계속해서 막혀있다가 올해 8월 달에 단체 관광이 풀렸죠. 단체 관광이 풀리고 계속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중국인 드랍률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8월부터 9월, 10월, 11월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이 내년도에도 다행히 좋겠죠. 내년도 예상 매출도 올해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더 좋게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폭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죠. 적자를 보던 2020년도 쯤이다. 이거는 거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조작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흐름은 계속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가지는 못한다. 결국은 제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영정도 이제 인천에 내년도에 생기게 되죠. 이렇게 생기게 되면 지금 복합 리조트가 파라다이스 복합 리조트가 인천 영정도 쪽에 있죠. 인천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도 턴 아라운드를 해서 실적이 아주 크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지노 복합 단지가 인천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개들이 생기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이렇게 눌러대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그것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게 GKL도 카지노 주죠. 주가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영정도 뭐 이렇게 인스파이어 이런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치가 서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러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뭔가 모멘텀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아가고 있는 상황 으로 보시면 되죠. 지금 안정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적자 800억을 보던 그런 수준의 주가인데 실제로는 영업이 1600억을 넘긴 그런 지금 실적을 실적 성장을 일으킨 일어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죠. 기업의 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24년도는 이제 금리 인하기로 해서 대세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제 어느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올릴지 아니면 아무 이벤트도 없이 갑자기 그냥 밀 올려도 뭐 할 말 없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 지금 3년 전 주가라고 3년 전의 영업 적자가 800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좀 올리자 하고 갑자기 외인 특히 기관이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냥 밀고 올라간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파라다이스의 위치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기업에 같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주 최고의 저평가 영역에서 놀고 있는 게 이 파라다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무조건 수급이죠. 수급이 좀 들어와야지 저평가가 될 텐데 얘는 수급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올려도 사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여긴 아직도 고매도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을 보면 한국 JP가 들어와서 계속 눌러대고 있죠. 그런데 눌러대는데 공매도는 계속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품앗이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아주 바닷건에서 인기 없을 때 눌러놓고 공매도 상환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 올리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